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OT를 하려고 제가 썼는데 이번에 OT는 이제 북적북적에 이어서 우편 및 금융상식에 대한 만점공략 모의고사를 소개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관련된 OT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파악에서만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실전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내느냐 이것까지가 연습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적용 능력을 키워내는 것까지를 열심히 연습하셔야 될 텐데 그 여러분들의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잖아요. 이런 이제 어떤 과정의 끝에 있는 것인데 어떤 공부든지 간에 일단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오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해의 정도가 조금은 좀 약한 편이죠. 왜 그러냐면 암기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감옥의 특성상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설령 이해가 좀 덜 됐더라도 야 외워요. 그냥 외우면 되지. 나온 대로 그냥 우정사업본부가 준 교환대로 외우면 돼. 그냥 이러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해 부분이 이게 조금 그래도 수월하다라고 하는 게 좀 장점이기도 합니다.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분량이 감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이게 분량이. 우리가 공무원 될 때 한 감옥 공부하려면은요.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했을 때는 분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기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 턴에는 저랑 이해와 정리의 과정을 함께 진행하지를 못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북적북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암기. 이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살짝 정리랑 이렇게 딱 걸쳐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암기의 포인트를 맞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는 적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날줄과 시줄을 잘 엮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줄을 잘 엮었다면 문풀이라고 하는 날줄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날줄을 채워 넣는 가장 핵심이 적용인 거죠. 적용. 문풀의 적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줄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한 우편미 금융상식 만점공략 최종 모의고사 특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데 계리직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최종 마무리가 필요한 수험생 자 이 적용 과정에서 회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회독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범위를 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 마무리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고 시험의 실전 연습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 이게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실전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간 재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단 맞춰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르는 거 없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그 연습해보는 거 시험의 실전 연습을 해보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합격 안정권에 도달하고 싶은 계리직 공무원 수험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합격 안정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절대 모르는 거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거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되고 꼼꼼히 용어 하나까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 이 개념은 살짝 내가 놓쳤나 싶은 게 있으면 관련된 걸 교환을 찾아가지고 그 본문도 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 합격 가이드가 이제 되었으면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까지 했냐면 여기에 이제 해설을요. 빵빵하게 좀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교환을 따로 열어보지 않더라도 해설을 통해서 앵간이 다 채워질 수 있게끔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리한 점이다 생각하고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우금 문풀의 황금열쇠 그랬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학습자료는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어떤 문제들로 구성했는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금의 기출문제가 7번 있어요. 7번 7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기출문제를 복습하고 기출문제와 동형주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출된 주제로 다시 속아내는 거예요. 기출되었던 주제들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들이 시험에 이미 나왔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제들이 또 이제 반복되다 보면 중요한 주제인데 나한테 자연스럽게 숙달돼가지고 머리에 탁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출문제와 동형주제인 이제 문제들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중률을 끌어올릴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고 문제에 대한 상세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암기 포인트를 재정리하고 문제풀의 감을 유지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8회분이 준비될 건데 이거를 풀고 상세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총복습하는 거예요. 총복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 7회분 매칭 동형주제 모의고사 이것에 대한 7회분과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1회분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야. 우금만점을 빚어내기 위한 도야. 자 도야라는 말 잘 아시죠? 이거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마지막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 이게 작품 거의 다 됐다가 아 이 약간의 어떤 그 이 끝까지 가는 이런 어떤 그 힘이 조금 딸려가지고 원하는 결과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바지로 가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이 집중력, 지구력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입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 지구력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걸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금은 뭐니뭐니 해도 암기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암기하고 시험장에 갈 때 절대로 외웠던 것 중에 까먹었던 게 있으면 안 돼요. 까먹고 가면 억울합니다. 아 나 이거 뭔지 아는데 그런데 시험장에서 막상 기억이 안 나버리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암기했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특강으로서 북적북적을 진행했었는데 그 북적북적 버전2라고 할까요? 버전2로 우리 문제은행 프로그램에다가 앞서 얘기했었던 또 이제 기출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기출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출 주제와 관련된 북적북적의 문항들을 좀 속아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중요한 것들 또 북적북적의 양이 또 많잖아요. 전범이라서 그중에서 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복습하고 리마인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갈고 닦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진행될 이제 이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갈고 닦는 겁니다. 문항으로 또 이것이 승화되었을 때 그때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을 함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저도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강의실로 가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